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강서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3월 9일 기준 50% 이상이 이미 접종을 마쳤고 아직 중증 이상 반응 등의 신고는 없는 상태인데요. 강서구는 지난 9일 백신 공급 상황에 맞춰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방접종 준비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군은 대책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실무 추진단의 접종 준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들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현재까지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 사례는 없었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이상 반응에 대비해 현장에서도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백신의 안정성을 약속하고 책임지고 있는 만큼 구민 여러분께서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강서구는 오는 11월까지 구민의 70%가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오는 9월까지 구민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보다 철저히 소문에 총을 기원하는 동참해 주시기를 rudiment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